이런 오골게, 감자, 파스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25세면 안 붙죠. 안 불러야지. 좋겠다, 25세라서. 진짜. 부럽죠. 뭐야? 안경. 안녕하세요. 정연입니다. 괜찮네, 괜찮네. 더 어려워진 것 같지, 왜? 생각보다 되게 잘 잤어요. 지금 피곤해. 절여져서 저렇게 죽어가는 전웅 씨. 뭐야, 누가 머리 때렸어? 일어나라고, 일어나라고 얼굴을 치더라고요. 얼마나 때렸어? 왜 저러고 있어? 고기는 절여도 굉장히 잘 잤답니다. 스마일. 나가보자. 날씨가 너무 좋다. 바로 나와서 저렇게 딱 아침에. 맞아, 아무것도 안 하고, 한 30분은 앉아있어야 돼. 나 어떡해.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? 모닝커피. 아, 야은구에서 모닝커피. 날씨 좋다. 날씨 좋아. 아, 맛있다. 아, 저 맛이지, 또. 기분 좋겠다. 오늘은 이른 시간부터 날씨가 좋네. 잔잔한 노래 좀 한 번 틀어보세요. 잔잔한 노래. 약간 아침 카페 같은 분위기. 우리 굿즈. 분위기에 취한다. 아직 잠드실 것 같은데. 진짜 힐링이다. 너무 좋더라고요. 일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건가? 그런가 봐, 사람들이. 나이에 따라서도 아침에 듣는 음악이 꽤 다르네요. 뭐 들으세요? 뭐, 양희은 선배님 아침이슬, 아침이슬 뭐 이런 거. 너무 괜찮아. 너무 괜찮아. 아침에 끝내줘. 안동력 정도는 들어야지. 안동력에서. 빈속에 커피 먹으니까. 속 쓰겠지? 밥 좀 먹자. 어디 갈 거야? 현지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짜, 진짜. 찐. 쪼끔맛집으로 갈 거야. 밥집? 어제도 후회 안 했지.